하키시그널 17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소식은 이벤더케인 소식인데 세너제이 샤크스와의 계약이 결국 이렇게 또 끝나버리고 말았군요. 세너제가 이벤더케인 선수와의 계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했습니다. 1월 8일이죠. 세너제가 무조건적 웨이버 공시를 하면서 계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웨이버 공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팀이 데려간다고 하면 그 계약 조건 그대로 영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영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이고요. 사유는 AHL에서의 코로나 프로토콜 위반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됐고 이 부분에서 NHL도 손을 들어주게 되면서 결국 계약에 파기를 하는 이런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벤더케인 선수는 2018년에 트레이드로 세너제이로 이적을 해서 넘어온 선수인데 세너제이 와서 잘했잖아요. 성적 자체, 경기력 자체는 되게 좋은데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212경기에서 87골 79어스트나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주득점 및 보조 득점원으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시즌들이 분명히 있었고 지난 시즌만 보시더라도 56경기 22골 27어스트이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팀이 그렇게 좀 지난 시즌 성적이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좀 이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선수가 결국은 이벤더케인이었거든요. 이런 느낌을 봤을 때는 아 뭐 올 시즌 새롭게 되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경기력 자체는 결코 이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네.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은 결국은 계약 자체는 파기가 되고 말았네요. 네. 세너제의 입장에서는 케인 선수가 중요한 자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는 포기를 했다는 거 어쩔 수가 없다는 거겠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까 프로토콜 위반 코로나19 사실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휘말리면서 계속해서 좀 잡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네.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빙판 밖에서의 잡음이 굉장히 많은 유형의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도 결국은 이제 세너제가 트레이드 이제 세너제가 영입한 이후에도 이 선수가 결국은 이제 많은 트러블 트러블 메이커 이 성향이 결국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품행을 보였던 이런 부분이 결국은 예. 계약 해지 그리고 이제 이어지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박으로 인해서 이제 파산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NHL 경기에 도박을 했던 혐의도 이제 한 번 있었고요. 이제 이 부분은 9월 22일에 이제 무혐의 판정이 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DV 혐의, 가정폭력 이 혐의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결국 이제 무혐의가 나오게 됐고요. 물론 이제 무혐의가 이제 두 번 있었다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결백한 부분이 밝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빙판 밖에서의 트러블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는 부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프로토콜 위반 같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는 백신 접종 증명 위조를 하면서 21경기 징계 올 시즌 시작하기도 전부터 받게 됐죠. 백신은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위조했다는 거죠. 네. 위조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문서를 위조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부분이 들통이 나게 되면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됐고 이제 이 21경기 징계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AHL로 강등이 되게 됐었습니다. 이벤드 케인 선업수는. 그리고 AHL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10일 이내에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리그 코로나 규약 위반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 규약에는 확진자 그러니까 이 이벤드 케인 선수가 캐나다인입니다. 그런데 확진자의 경우에는 15일간 비행으로 인해서 국경 이동이 금지가 돼 있어요. 그런데 10일 이내에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국 위반을 했다라는 부분이 들통이 나게 됐죠. 참 백신 접종을 좀 거부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선수도 있고 다른 스포츠에서도. 그런데 그것과는 또 다르게 또 이걸 또 안 맞았는데 맞았다고 또 이렇게 또 위조를 한다든지 확진받았는데 또 그게 빠른 시일 안에 국경을 넘어가면서 계속 이런 위법적인 행동을 행동이 이어졌다는 게 사실 좀 쉽게 이해가 되진 않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NHL조차 세너제이의 우산의 손을 어떻게 보면 그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요인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런 트러블 메이커 성향이 또 발현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벤트 케인 선수가 세너제이와는 끝났고 앞으로 이제 선수 생활의 행보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그래도 여전히 이제 득점 언어로 활용이 될 여지가 있는 선수거든요. 직전 시즌을 못한 것도 아니고요. 만약에 직전 시즌을 못하고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다고 하면 아마 이벤트 케인 선수를 아무도 영입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계약이 파기된 상황이고 새롭게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또 이제 이런 트러블이 있었던 선수들은 가치보다 조금 확실히 낮은 금액에 계약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파기 이후에는 이제 좀 눈독을 들이는 팀들이 생겼다라는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직전 시즌에 좀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연결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인의 접촉한 구단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이제 그 뭐 에이전트랑 이제 좀 심도인 대화를 한 팀 그 팀이 이제 에드먼턴 월러스인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소스에서 에드먼턴이랑 계약이 임박했다. 거의 뭐 확정인데 발표만 안 하고 있다. 지금 뭐 계약 금액도 이 정도다라는 것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볼 만한 하긴 한데 물론 지금 또 이제 에드먼턴이 이러한 이 좀 비난을 감수하고도까지 영입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팀 성적이 워낙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뭔가 이제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뭔가 카드로서 케인을 선택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에드먼턴이 될 가능성은 높지만 뭐 당연히 이제 FA이기 때문에 어느 팀과도 지금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추이를 일단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에드먼턴 월러스와 이벤더 K는 서로 좀 잘 맞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톱6에 그렇게 믿을 만한 차원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에드먼턴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좋은 선수들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 누전 토킹스 빠지자마자 뭔가 톱6가 안 돌아가는 흐름이 나오게 됐고 만약에 에드먼턴이 들어와가지고 2라인에 1, 2라인에 어떻게 보면 윙어로 제대로 자리를 잡게 된다면 누전 토킹스 3라인 센터로 쓸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어떻게 보면 라인업의 다양성을 꾀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나쁜 카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내려야 되는 판단이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또 시한폭탄이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기 때문에 약간 좀 패닉바위 성향이 짙은 영입이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자 이벤더 케인 선수가 과연 에드먼턴과 새로 계약을 하게 될지 좀 추위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 한 주간 여러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이벤더 케인 선수의 계약 파기 소식 오늘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